오늘부터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게 행하신 경고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일곱 교회는 오고 오는 모든 교회를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지적을 내 중심을 향하신 것으로 받고 내 자신을 진지하게 성찰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는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여 이겨낼 수 있고 그 영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처음 지적,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입니다 처음 사랑 만약에 그것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내 촛대를 옮겨버리신다고 하였습니다 내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은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정혼기간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성찬식을 통해서 잔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나의 배우자로 맞아 드립니다 라고 하는 서약의 잔입니다 정혼기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랑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자로 모시겠다고 잔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무진장 많습니다 무진장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애초에 내 촛대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사남 하사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사랑에는 2등이 없습니다 사랑에는 2등이 없습니다 돈이나 명예, 행복, 가족,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그리하여야만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점점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들이 가졌던 처음 사랑이 변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심각하게 짝이 없는 지적입니다 부부관계를 포함한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듯이 그 관계가 깨지는 가장 큰 이유는 처음에 가졌던 그 신실한 마음, 애틋한 사랑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의 변질은 원인은 다양합니다 권태일 수도 있고 상대방의 허물일 수도 있고 잘못일 수도 있고 또한 내 잘못이나 내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 가졌던 처음 사랑을 서로서로 회복하면 그 관계 역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당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변질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디서 그 사랑이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변질된 원인은 남녀관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눈팔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우리들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각하죠 심각하죠 예수님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이거는 죄야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가 옮겨져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어디서 떨어졌는지 알게 되면 이것이 우리들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흔히 매일매일 저지르는 일들입니다 매일매일 이 점을 지적하시는 예수님은 보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은 나와 모든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로서 내 체질까지 꿰뚫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많은 부분은 환경의 영향을 받은 결과들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벌이게 된 것도 당연히 주변 상황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에베소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당시 에베소는 아시아 최고 최대 도시로서 문화,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현재 터키인 소아시아 서부지 해안에 위치한 항구도시로서 세계 무역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늘날 뉴욕을 생각하시면 그 이미지가 그려질 것입니다 더욱이 다산의 여신 아데미를 섬기는 신전은 대리석 기둥이 무려 120개나 됩니다 엄청난 기둥들이 120개나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속한 남녀 사제들이 수천에 이르렀고 이들은 아데미 여신의 능력을 받기 위한 매음의 종사였습니다 또한 당시 신전은 은행 업무도 행하여서 가장 돈이 흔한 도시가 되어서 세계 허영의 시장이라고 에베소가 불렸습니다 게다가 로마 황제를 경배하기 위한 신전까지 더해져서 당대를 대표하는 모든 것들이 최고 웅장한 모습으로 총 집합해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당시 3대 도시가 로마, 알렉산드리아, 에베소였습니다 즉 수많은 족속들과 돈과 향락과 모든 잡종교들과 이단 사설들의 총 집합소 이러한 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사도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서 행한 사도바울의 사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성교지보다도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곳에서 당연합니다 수많은 잡종교들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바울을 통한 자신의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일어난 일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은 하나는 4일치 품값입니다 40만 원 그 책값을 현시가로 환신하면 200억 원이나 되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책이 집안책값이라고 하였습니다 종이값이 비싸서 다시 사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서 직접 쓴 것이 아닙니다 그런 종이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3년이나 머무르면서 인근 여러 지방에도 교회를 세우는 등 최고로 왕성한 활동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안디옥에 이어 제3의 기독교 중심지가 되었고 바울에 이어서 디모데가 목회를 했고 훗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 교회에 와서 생애를 마칩니다 그래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 가면은 성지술례로 마리아 묘지로 추정되는 그곳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마리아 승천교회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단임 목사 사도 요한이 원로 목사 그러니까 그 당시 최고의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가장 먼저 언급하신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돈과 향락과 잡종교들이 판치는 에베소에서 교회는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 대처하였습니다 너무 훌륭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께서도 칭찬할 정도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너무너무 잘했죠? 그렇죠?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열심히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거짓 종교자들과 이단 잡설들을 가려내고 축출해낸 것 분별하고 몰아낸 것 예수님의 이름을 높인 것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왜 드러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잘 했는데 그게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왜 이런 지적을 하신 것일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고 있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들은 흔히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면 봉사 시시해지고 그다음에 11조 잘 안 되고 그런 사람 다독거리는 게 아니죠 전문용어로 족치기 위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러죠 잘못 해석한 겁니다 잘못 우리들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그 일들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가장 먼저 지적하셨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당시 신약 성경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쉽게 이단들이 횡행했고 언변이 능한 거짓 교사들과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까지 등장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에 놀아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동시에 그들의 주장을 판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단의 대표적인 것이 유대주의자와 헬라주의자들인데 특히 에베소에는 그리스도와 붙어있는 소아시아 지방이라 헬라주의자들이 날뛰었고 후에 언급되는 니골라당이 대표주자입니다 사도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신신당부한 것도 이단들에 대한 철저한 경계였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디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상대방의 여러분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리라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사도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장노들에게 부탁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모든 것을 맡기고 위임하고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자신을 위탁해야지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해도 특정한 사람한테 자신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그것도 아닙니다 더더구나 목사는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오직 그분의 가르침만을 따라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는 배교자들도 좀 있었지만 대부분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자신과 교회를 위탁하였고 그 결과 거짓 교사들과 거짓 가르침을 구별하고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하게 행한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어떤 깊은 뜻이 있습니다 바로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을 구별하고 몰아내는 과정 거기에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여 결혼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들이 용납되고 자기 자신보다 상대방을 더 위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상대방의 잘못과 약점이 보이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서로에게 충고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충고가 비판이 되고 비판이 비난으로 그 강도가 점점 열면 세집니다 극기화는 그 관계까지도 망쳐버립니다 이런 일들은 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성서학당 왕펜을 자처하는 사람들의 편지나 메시지를 자주 받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과 교회를 저를 또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의 말씀의 요지는 강의 내용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입니다 하나님의 복이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다 그죠? 축복은 복을 비는 건데 하나님께서 왜 복을 빌어요? 하나님의 복이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해서는 안 된다 자는 놈자자이다 이미 그런데 통용되는 용어 제가 받는 것 중에 예언 예언하는데 그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라고 제가 설명드리죠 그 얘기만 했다 그러면 반드시 CBS 홈페이지에 올려서 당신 틀렸다 이미 통용되는 용어에도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거슬리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꼭 덧붙이는 말이 뭐냐 그러면 계속 그렇게 쓰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옳고 그름에 집착하다 보면 당연히 감정이 있죠 메말라집니다 감정이 메말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못마땅해 하는 마음이다 내가 남편이나 아내를 못마땅해 합니다 상대방 그 누구를 나는 A 전도사가 못마땅해 하기가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자기가 눈에 띄는 것이 있더라도 말을 안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늘 참고 있었어 치약을 아무데나 짜고 그냥 양말을 휩 던지고 그래도 그때 말을 안 하죠 그러면 그 아내는 참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강아지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걸 아는데 사람이 자기 마누라가 자기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다가 드디어 지적을 하거든요 그러면 왕창 붙어버리죠 사태가 커지죠 못마땅해 하는 마음이 덜 가지고 있는 한 절대로 참은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참은 것이 아닙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지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옳고 그름, 이단 사설 나쁜 놈들, 그런 놈들을 판별하고 척결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메말라져버립니다 메말라져버립니다 자, 왜 이런 말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다만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사람, 별 볼일 없는 사람이 곧 나다라고 얘기했어요 언제나 약자와 빈자들을 동일시하셨어요 자신과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교회에 충성을 하고 있다고 하고 열심히 뭐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얘기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하라 내가 어떤 사람을 업신여겼어요 그러면 그게 누구한테인가요? 죽게 한 거예요 무지 심각한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언제나 넘어질 것을 조심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남을 비판하거나 정제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자신도 똑같이 당한다고 하세요 알아야 할 것은 남을 비판하는 순간부터 스스로 비판당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정제에 시선을 받고 있다는 것 메마른 심정이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린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준비의 책이라고 하였습니다 사탄의 계기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항하고 마침내는 이겨내기 위한 비책들을 알려주시는 정말 소중한 책입니다 사탄은 파괴영입니다 그의 유일한 이유는 남을 파괴하여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절대로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수용이고 용납이고 용서입니다 남의 허물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사탄이나 그 하수들인 이단이나 파괴자들은 끌어안을 수는 없습니다 끌어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하라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맺지 말라든가 그냥 거리를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은 비판, 비난, 복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탄의 일이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공격한다면 그 순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십 년 전에 일이 나옵니다 그것도 내가 화가 나서 뱉은 말 씻고 씻고 곰 씹어서는 그거를 씻을 때마다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왜요? 사탄으로 하여금 틈타지 않게 하라고 에베소에서 나오거든요 하루 밤이 뭐예요? 몇십 년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탄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똑같이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에게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거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갑자기 왜 니골라당이 나올까? 니골라는 초대교회에 세운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훗날 배교하고 무리를 조성하여 교회에 큰 무리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뽑아도 할 수 없어요 열두 사도 중에 가론 유다가 있죠 그렇게 기도하고 일곱 집사를 뽑았는데 그 중에 니골라가 있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있죠 가론 유다와 니골라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언제나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래요 양무리 중에 염소가 있는데 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냥 내비둬라 때되면 다 없어지게 돼 있다 그렇게 니골라당을 그의 주장은 헬라 철학의 이원론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에베소 교인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심판주의 모습입니다 임박한 심판을 인식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흔히 교회에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을 처음 가졌던 열정으로 전도, 봉사, 헌금, 기도 등등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가르친 데 이것은 초점에서 완전히 빗나간 것입니다 완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기는 성도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지만 여기에는 구체적인 생명나무의 열매를 준다 이럽니다 굉장히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의뢰하는 통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생명나무의 열매가 도대체 뭘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대도다 잠원 11장 30절에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으리라 이 생명나무는 지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이단을 판단하고 그것을 척결하는 것은 아주 드라이한 행위입니다 그 안에는 판단, 이성, 합의 그런 것 그러니까 지식은 차갑고 메마른 것이라면 지혜는 따뜻하고 풍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드라이한 지식에는 최고였습니다 물론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렇게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척결하는 과정에 자신의 영혼이 바짝바짝 말라간다는 것을 중시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따뜻하고 풍성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애할 때 나는 따뜻해지고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과 엄정한 공의가 공존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 이당 척결에 몰두하다가 처음 사랑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정의가 공존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아내와 남편이 싸웁니다 그래서 지혜가 그것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은 것입니다 각자의 처음 사랑들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마음축이입니다 어느 날 제가 우리 아들 딸한테 만날 때마다 잔소리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우리 딸내미 뚱뚱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오프라 윈프리 이렇게 자료 찾다가 1억 6천만 명에게 영향을 주고 돈은 최고 아니에요 오프라 윈프리가 돈이 없어서 살을 못 빼겠어요 그죠? 그죠? 그 이후로 절대로 그 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그저 무조건 이뻐하기로만 했어요 됩디다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우선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 농산이 되고 우리 교회가 지성소가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모든 존재는 이 세상 없는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성은 종교의 뿌리 박은 것이 아니라 일상의 뿌리 박은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보살펴서 잃었던 사랑을 회복시켜서 가정은 에덴 농산이 되게 하시고 직장은 나로 인하여서 살만 나는 곳 되게 하시고 이 교회는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지성소가 되어서 우리로 인하여 온 땅이 에덴 농산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중심에 언제나 우리들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